그런데 얘가 맞는 거라서 맛있겠지? 그럼 희원 선배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밖에서요? 왜냐하면 모기야 뿌려놓을 것 같아요. 언니. 지겨워. 오늘 날씨가 더웠나? 땀나? 나 상했어? 커피 마셔야겠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선배님. 맛이 없는 거예요? 상한 거예요? 상하지는 않았어. 맛이 없는 거야. 상한 게 아니야. 맛이 없어. 안 상했어. 처음부터 그랬어요? 얘가 아까 살짝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 원래 그랬어요? 원래 이 맛이었어? 상했어요? 야, 얼음 넣으니까 아까보다 낫다. 아까 낮에 얼음 없이 먹을 때 더 심했거든? 아까보다 더 맛있네? 나 진짜. 왜 그래. 내가, 내가, 내가 마실 거야. 내가 마실 거예요. 주세요. 내가 마실 거야. 형. 너희가 몇 시간 만들었어? 이거 형식회예요. 얼음 넣으니까 좀 나아. 아, 식혜 상했대, 상했대. 라메호가. 상했다고? 식혜가 빨리셔. 상한 거. 청국장 냄새 나는 선배님. 그때 상한 거죠? 상했는데 아까보다 낫냐? 얼음 넣어서 난 게 아니고. 야, 진구야. 왜요, 선배님? 아니야. 다 사랑하는 마음이야. 히원 선배님. 어? 캐러멜 마키아토 해드릴까요? 아, 쟤 또 시작해. 그래, 마.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그래, 캐러멜 마키아토 부탁한다. 캐러멜 마키아토다, 잉? 어? 제가 캐러멜 마키아토 해드릴게요. 그래. 아, 정말. 이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생겼던 거. 셰프가 되고 싶어하는 바리스타. 여리스타 어때? 여리스타. 여리스타. 우리가 지금. 어? 캐러멜 마키아토요? 네. 오롱. 이거 자세 있어요, 자세가? 비주얼은 좀 있는데? 이거 저어서 드세요. 밑에하고 이하고 틀려? 네, 밑에 그게 있어요. 캐러멜 바닐라 라떼 같아. 여기하고 틀려? 네, 밑에 그게 있어요. 캐러멜 바닐라 라떼 같아. 솔직히 평가해. 커피가 연해서 그래. 너무 연해. 물을 좀 덜 넣어야 되나? 아니, 여기다가 지금 커피를 조금 더 넣어서 막 지면. 그러니까 맛있게. 이거 드릴까요, 더? 그래, 그래. 그래, 그거를. 형, 여기다가 조금 더 넣었거든요. 그래도 그래? 비슷해요. 아, 정신 잡네. 근데 아무도 안 먹고 싶어 하는 거 같지? 그니까. 왜 하는 거야? 니 만족 아니야, 이건? 니가 포기하면 끝나는 게임이야, 이건. 니가 포기해. 니가 포기하면 끝나는 거야. 아무도 먹고 싶어 하지 않아. 이건 또 왜 안 나와? 안중에도 없다고, 우린 지금. 저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선배님, 그래? 딜 커피입니다, 딜. 저게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좋아. 그래, 뭘 안 하는 게. 그러니까요. 오리지널이 제일 깔끔하지. 연기도 담백한 게 제일 잘하는 거잖아. 아니, 근데 카라멜마키아토는 제가 연습할 때랑 다르게 왜 이렇게 싱겁지? 저거 거품내는 맛에 한 거지? 아니, 근데 제가 했을 때 맛있었거든요. 준비를 많이 했다. 식혜도 만들고, 카라멜마키아도 만들고.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이런 상황이 너무 좋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